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취득세를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기본서는 80쪽 납세의무자. 꼭대기 2번. 신탁재산.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관리처부를 맡기는 거니까 비과세합니다. 그런데 맡긴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신탁재산을 지위이전.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지위이전이 있으면 새로운 뭐다? 위탁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취득한 걸로 본다. 원래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이 신탁재산을 남에게 또는 자기 자녀에게 이전시키죠? 지위이전이면 새로운 주인이죠? 새로운 위탁자는 어떻게 한다? 신탁재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과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공유물. 공유물을 취득하면 원칙은 뭐다? 지분만큼. 따로따로 내는 거죠? 지분만큼. 그래서 취득, 지분, 가액. 그러나 공유물은 뭐다? 원칙은 각각 지분만큼. 그러나 공유자 사이는 함께 책임을 지는 무슨 납세의무가 있다? 연대. 연대. 자, 이 정도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2번 과정에서 잘 알아야 될 거는 과점주주예요. 과점주주. 그래서 주식을 취득했지만 과반수를 넘어갈 때는 이 회사를 지배함으로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몇 프로 과세한다 배웠어요? 2%. 그럼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렇게 비상장회사죠? 비상장회사의 총재산이 있어. 총재산. 이 중에 뭐를 골라야 돼요? 취득세. 과세대상. 총액을 합쳐 봅니다. 그래서 비상장회사의 총재산이 100억이야. 100억. 그래서 취득세. 과세대상 총액을 골라 보니까 40억이야. 40억. 그래서 과점주주가 되면 법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14개.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곱한다? 지분 비율. 지분 비율을 곱하면 뭐가 된다? 취득가격. 그래서 40억의 지분 비율이 예를 들어서 60%다. 과점주주가 넘어가죠? 50%가 넘어갔으니까 64, 24. 그럼 24억이 취득가액이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과세표준. 여기에다 몇 프로 곱해요? 2% 곱하면 취득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과점주주는 취득세. 과세대상 총액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64, 24. 60억이 아니라. 그래서 취득가액이 24억이다. 24억이 과세표준이죠? 그럼 취득세는 몇 프로? 2%. 여기에다 2% 곱하면 취득세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과점주주 상호간에는 뭐다? 친인척 간에 과점주주가 되죠? 본인이 50%. 과점주주가 아니잖아. 배우자가 1%. 그러면 친인척과 합쳐서 50%가 넘어가면 과점주주다. 그럼 과점주주가 2명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한다? 역시 항상 함께 책임을 지는 뭐다? 연대납세무가 있다. 네 번째 줄. 단 과점주주는, 과점주주는 설립시, 설립시, 과점주주가 돼서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가장 많이 출제된 거예요. 설립시, 원시취득이죠? 그래서 과점주주는 설립일 이후부터 납세할 의무가 존재한다고요. 그럼 설립시는 뭐다? 돈밖에 없잖아요. 설립 후 돈을 갖고 부동산을 취득하죠? 그래서 설립시는 돈밖에 없다. 과세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납세할 의무는 언제부터 존재한다? 설립일 이후. 설립일 이후 누구로부터 취득해야 돼? 주주로부터 또는 사원으로부터 또는 자본금을 늘리는 거를 증자라 그래요. 이렇게. 즉, 승계 취득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설립시는 돈밖에 없다. 부동산이 없잖아요. 설립 후에 과점주주 돈으로, 주주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설립시는 투자 위치를 위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그럼 납세할 의무는 언제부터 존재한다? 설립일 이후 누구로부터 취득해야 된다? 주주로부터 취득하거나, 사원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증자. 증자가 자본금을 늘리는 거지, 증자. 자, 이렇게 해서 2번. 과점주주는 뭐하다? 정의. 반드시 비가 붙어야 돼요. 비상장 주식을 몇 프로 초과? 100분의 50 초과. 무슨 주식이라고요? 비상장 주식이다. 거기는 100분의 50 초과만 나왔네요. 이 주식은 1번에 나왔잖아. 비상장. 못 빼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제외. 즉, 코스피 빼고 코스닥이든 벤처기업 주식이든 세법에서는 과점주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비상장 법인의 주식, P. 앤드 2번. 50% 초과. 단, 설립시는 과세를 안 한다. 설립일 이후부터 과세가 된다. 그럼 설립일 이후부터. 그럼 과점주주는 세 종류가 있어. 최초의 과점주주. 이미 과점주주. 다시 재차 과점주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그다음에 밑에 최초. 법인의 과점주주와 아닌 주주는 유한책임. 사원이 다른 주제로부터 어치고저치고.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그래서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취득해야 돼요. 그래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뭐다. 쭉 읽다 보면 지분 비율보다 모두를 취득한 걸로 본다. 그 뜻이에요. 설립시 30% 과점주주가 아니네. 설립일 이후부터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증자에 의해서 몇 프로 취득했다. 취득했어요. 몇 프로? 40% 40% 그럼 현재 지분 비율은 몇 프로다. 70% 그래서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주식을 승계 취득해서 70%가 됐네. 그럼 이해는 무슨 과점주주다. 최초 과점주주다. 그럼 지분 비율 이거를 계산해야죠. 이럴 때 지분 비율은 이해가 아니고 이해가 아니고 지분 비율은 뭐다. 모두를 취득한 걸로 본다. 왜 모두다. 앞에서 취득세 한 번 안 냈잖아. 합쳐야 과점주주가 되니까. 모두. 그래서 지분 비율 몇 프로 갖고 취득세를 계산한다. 70%. 자 그다음 오른쪽 이건 이미 과점주주야. 기존 과점주주야. 기존. 설립 당시 70%야. 과점주주네. 근데 설립시는 과세한다 안한다. 안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취득했어. 그래서 몇 프로 취득했나요. 10% 10% 그럼 현재 지분 비율은 몇 프로다. 80% 과점주주네. 그럼 이해는 무슨 과점주주다. 앞에서 이미 과점주주야. 이미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모두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다. 증가분만 10%만 과세한다고요. 70%는 뭐다. 설립시니까 과세를 안 합니다. 설립시 50%가 넘어갈 때는 무조건 뺀다. 여기는 50%가 안 넘어갈 때는 무조건 더한다. 더해야 과점주주가 되니까. 그럼 여기는 설립시부터 과점주주니까 뭐다. 전체 지분에서 뺀다. 전체 지분에서 뺀다. 왜 빼. 과세를 안 하니까. 그래서 지분 비율은 증가분만 과세한다. 자, 그 다음 6번은 제차. 다시 과점주주가 됐어요. 제차. 자, 50%다. 딱 50%는 과점주주가 아니잖아.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이제 취득했네요 박스. 몇 프로 취득했다. 10%? 10%? 자, 그럼 이제 몇 프로다. 60%? 그럼 과점주주네. 그럼 여기까지 물어보면 몇 프로를 과세할까요? 60%. 최초의 과점주주니까. 딱 50%는 아니에요. 50%가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50%가 아니니까 더해야 돼. 더해서 지분 비율 모두. 이럴 때는 60%야. 그래서 60%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고. 이제 처분에 팔아. 자, 얼마 팔았다고 그랬어요. 지분 양도 30%. 자, 30% 팔았네. 그럼 빼야죠. 그럼 현재 지분은 30%. 그럼 과점주주가 아니네.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주식을 다시 취득해서 재차 다시 과점주주가 됐다는 거죠. 몇 프로 취득했다. 몇 프로? 40%? 그럼 현재 지분 비율 몇 프로? 70%? 그럼 과점주주네. 그럼 이거는 과점주주가 뭐다. 아니었다가 다시 취득해서 재차 과점주주가 됐다. 그럴 때는 앞에 종전의 과점주주보다 지분 비율이 뭐다. 증가될 때만 과세하는 거예요. 감소되면 과세를 안 한다. 그럼 60% 됐잖아. 몇 프로다? 70% 증가됐지? 이럴 때는 몇 프로만 과세한다? 이럴 때는 10%. 이렇게. 그러다 결론이 뭐다. 최초의 과점주주는 과점주주를 만들어야잖아. 더해. 최초는 지분 비율 모두를 과세하고 이해와 이해는 증가분만 과세한다. 이해도 증가분만 과세한다. 왜 증가분만 과세 안 할까요? 과세할까요? 앞에서 취득세를 냈기 때문에 앞부분은 그래서 최초 작은 뭐다. 지분 비율 모두. 나머지는 뭐다. 증가분 증가분. 그래서 양과로 4번은 뭐다. 두꺼운 골씨 증가된 경우 증가분. 그 다음 5번도 뭐다. 증가된 경우에는 증가분. 그래서 결론 다시 한 번. 최초는 모두. 나머지는 증가분 증가분. 감소가 되면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런데 밑에 내려와서 참고 한 번 봐요. 4번.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 과점주주. 갑돌이 딱 50%야. 과점주주가 아니죠? 그래서 친인척을 동원합니다. 배우자 플러스 배우자. 배우자가 10%를 취득했어. 그럼 몇 프로. 60% 과점주주잖아요. 그럼 취득세 내야지. 그런데 50% 10%. 그러다 과점주주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죠? 10%니까 이에게 10%를 넘겨줘. 그러면 몇 프로야? 40. 이에는 10%를 받았으니까 20. 그래도 전체는 몇 프로야? 60. 그래서 과점주주 상호간에 이전은 취득세 납세알루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대로니까. 4번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 처음도 60. 이전시키더라도 40, 20. 지분변동이 없죠? 납세알루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점주주. 딱 네 가지예요. 첫째, 정의를 알아라. 과점주주는 비상장회사의 지분비율 50% 초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설립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설립할 때는 돈밖에 없어요. 설립일 이후부터 납세알루무가 존재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최초 과점주주는 지분비율 모두를 과세하고 나머지는 증가분만 과세한다. 이유는 앞에서 한 번 냈으니까. 2에는 앞에서 한 번도 안 냈으니까 합쳐서 모두. 이게 과점주주예요. 이렇게 해서 과점주주가 끝났네요. 공 2번 한번 풀어볼까요? 같이 한번 풀어봐요. 오랜만에. 2번.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 취득시회받는 게 아닌 것. 아닌 것.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거를 물어봐요. 아닌 것은 뭐다?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몇 개인가. 박스 기억 포인트가 설립시 X. 과세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 2번은 최초로 과점주주. 최초로 과점주주는 지분비율 모두를 과세한다. 5. 자, 디귿. 이미 과점주주잖아. 이미 과점주주가 뭐다? 주식 비율이 증가됐다. 그럼 증가분만 과세. 5. 자, 디귿. 과점주주. 집단 내부. 과점주주 상호간에 거래한 거죠. 그래서 지분비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전체 지분이 없는 경우. 없는 경우는 납세할 의무가 없다. X. 그럼 과세되지 않는 것은 뭐다? 기역과 리을이 되겠네요. 기역과 리을. 그래서 답은 3번 2개.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 과점주주까지 설명을 드렸네. 자, 그 다음 코스는 이제 과세 요건 중에 과세 요건 중에 과세 표준을 하기 전에 취득세는 뭐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83쪽. 취득시기.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취득일. 취득시기가 뭐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 취득은 무슨 취득이에요? 소유권 취득.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 왜 첫날이 결정돼야 된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돼. 안 하면 뭐가 붙어버려요? 가산세가 붙어서 취득세가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60일을 결정하려면 취득하는 첫날이 결정돼야 돼요. 그래야 60일 계산하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을 취득시기. 세 글자로 취득일. 그럼 이제 취득은 종류가 우리가 지난번에 몇 가지 있죠? 종류. 첫 번째, 유상승계취득. 두 번째, 무상승계취득. 세 번째, 원시취득. 네 번째, 간주취득. 이렇게 취득일의 형태에 따라, 유형에 따라 취득일이 다 다르게 법조문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유상이야. 유상승계취득. 두 번째는 뭐다? 무상승계취득. 세 번째는 원시취득. 네 번째는 간주취득. 이렇게 해서 취득의 원인에 따라 취득일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83쪽. 그래서 유상을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유상승계취득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로 그럼 우리가 유상을 받으면 취득일이 뭐 기준이야? 잔금 기준이야.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소유권이 아니죠? 그래서 유상취득할 때 취득일은 세 글자로 취득일, 네 글자로 취득시기,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자, 잔금지급일, 세 글자로 취득일, 네 글자로 취득시기, 다섯 글자로 잔금지급일. 자, 이렇게 해서 유상승계취득은 첫 번째 뭐다? 잔금지급일인데 뭘로 따진다? 계약서를 안 따지고 사실상 잔금지급일 이렇게 따져요. 왜 앞에 사실상이 붙어서 잔금지급일을 속일 수가 없는 거래. 객관적. 즉 잔금준 날을 거짓말을 못하는 거래. 그래서 독수리, 오영재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용어가 나오면 절대로 계약상을 안 써요. 사실상 잔금지급일. 그래서 첫 번째는 국가등. 국가등으로부터 유상이야 유상.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하면 취득일은 언제다? 사실상 잔금지급일. 국가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잔금지급일을 사실상 확인할 수가 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외국으로부터 수입. 외국으로부터 수입이야. 수입. 그럼 수입하면 수입면장이 있죠? 그래서 수입면장에 의해서 언제든지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럼 수입하면 무슨 세금을 낼까요? 관세를 내지. 그럼 관세를 냈다는 뜻은 뭐다? 잔금지급일을 관세청을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잔금지급일이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공매, 경매. 공매, 경매 방법을 통해서 취득했다. 그러면 경락대금 완납일. 법원이나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경락대금 완납일. 이거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잔금지급일. 속일 수가 없다 이거지. 그 다음 판결문. 이 판결문은 조심해야 돼요. 이 판결문은 어떤 판결문만 믿어준다? 민사나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거. 자, 우리가 사고 팔았잖아. 분쟁이 생겨. 사고 차 분쟁이 생겨. 소송을 제기해야지. 그럼 소송을 제기해. 그럼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럼 판사가 취득 날짜와 취득가액을 정해줘. 그래서 이거는 믿을 수가 있다. 판사가 결정한 거. 그래서 확정된 판결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4번 판결문에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판결문에 따라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것은 민사나 행정소송에 의한 어떤 판결문을 얘기한다? 확정된 판결문. 그런데 옆에 조그만 걸씩 봐야 돼요. 화해, 포기, 인낙, 자백간주는 제외가 아니라 포함. 큰일 나는 거예요. 제외. 대표적으로 뭐다? 화해. 소송이 제기됐는데 끝까지 안 가고 서로 합의하는 거야.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조서를 꾸며. 이거는 조서를 꾸며. 그러면 이것도 판결문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서로 합의한 거는 짜고 할 수 있다. 거짓말 할 수 있다. 그래서 화해 조서 등은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님으로 제외. 어디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사실상장금 제기밀에서. 그래서 판결문은 어떤 애만 믿어준다? 민사나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판결문만, 화해 등은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님으로 이해에서 제외한다 이거지. 안 믿어준다. 그 다음 뭐가 나왔다? 장. 이게 법인 장부야. 자,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습니다. 그럼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잔금지급일 거짓말을 할 수 없죠? 사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분양대금 완납일. 그래서 법인 장부를 통해서 언제든지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법인 장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부 등으로 증명하면 언제나 사실상. 그래서 다섯 가지야. 유치하지만 약자 따면. 국수공판장 법인 장부. 그래서 이 국수공판장으로부터 취득하면 언제나 뭘로만 결정한다? 사실상 잔금지급일. 절대로 계약상을 쓰면 안 돼요. 왜 사실상이다? 잔금지급일을 언제든지 국가를 통해서 수입면장을 통해서 그 다음 법원이나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그 다음보다 법원을 통해서 장부를 통해서 언제나 확인이 가능하므로 법은 뭐를 붙인다? 실지 준 날. 사실상을 본다라는 얘기예요. 다섯 개. 그 다음 넘어가 봐요. 자, 넘기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뭐다? 계약상이야. 계약서를 인정해.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아닌 것. 다섯 가지가 아닌 건 일일이. 과세관청이. 사실 확인이 어려워. 그래서 계약서를 갖고 바로 결정해준다. 대표적인 주자가 뭐야? 개인 간의 거래입니다. 다섯 개를 뺀 나머지 대표적인 거래가 뭐다? 개인 간. 개인 대 개인 간. 그럼 개인 대 개인 간은 뭐다? 계약서를 인정해줘요. 계약서를 따진다. 일일이 실지를 못 따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 간의 거래하잖아. 그럼 계약서를 들고. 계약서를 들고 61일 내에 지자체로 가서 신고하잖아. 그럼 공무원은 그 계약서에 찍혀있는 잔금지급일을 보고 취득일로 결정해준다구요. 그래서 결론이 뭐다? 다섯 개를 뺀 나머지.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행정편의상 뭘로 따진다?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따진다. 자 큰 거를 먼저 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오른쪽. 연부 취득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취득이야? 연부. 여기서 연부는 뭐다? 할부가 아니라 연분에. 연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사실상 연부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1번, 2번, 3번, 1번, 2번과 구분하기 위해서 연부금지급일. 이렇게. 앞에 사실상. 자 그럼 여기에서 오른쪽 양과로 3번에. 연부란 뜻은 잔금지급일을 몇 년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거야? 2년 이상 박스점. 2년 이상 계약서를 쓰면 연부라 그래요. 연부. 2년 이상. 예를 들어서 지자체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5억짜리. 계약서 5년 썼어. 누구로부터 취득하는 거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잖아. 그럼 5년 썼지? 5년. 그럼 2년 이상 들어가니까 연부거래입니다. 그럼 연은 균등하게 연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한 번에 얼마씩 주는 거야? 100억씩.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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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계약금이 들어있다면 항상 계약 보증금은 포함하는 거고. 나가는 돈이니까. 그럼 원칙은 5년이 기다려야 잔금지급일이다. 그럼 5년 기다리면 세금 띄껴.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함으로 법을 만들어서 연부는 연부금 줄 때마다 뭐가 된다? 취득일이 된다. 그럼 이런 경우는 취득세를 몇 번 낸다? 다섯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내는 거예요. 그럼 이 날을 뭐라 그래요? 이 날을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100억 준 날. 왜 사실상이부터? 이런 거래는 뭐다? 개인 거래는 없어.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할 때는 연부 거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니까 계약상을 안 쓰고 사실상만 쓴다. 이렇게 해서 큰 너름을 먼저 잡았어요. 국수공판장에 해당하는 거래는 언제나 사실상. 다섯 가지가 아닌 것은 언제나 계약상. 그리고 연부는 언제나 뭐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사연. 왜 사실상이부터? 국가 등으로부터 거래한 거니까. 이 연은 어떤 연이야? 어떤 연. 계약서를 2년 이상 쓴 거야. 2년. 2년은 어떤 연이야? 사연이 많은 연. 이렇게. 사연. 사실상만 쓴다.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은 취득일을 큰 틀 세 가지로 나눠요. 세 가지로. 잠시 쉬었다가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해 efforts금 지급이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연. 이제 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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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